오른쪽 그늘감 같이 삼각형 ABC에서 A부터 D, E까지 C가 이렇게 해야 돼 B, C의 길이를 구하래 여기 숙제 안 내줬었던 거야? 맞아? 닮은 얘기해 시작 공통각부터 찾으라니까 이게 실험 안 할 거야? 빨리 얘기 안 해? 삼각형 A, B, C라고 했어요 그래 A, B, C라고 했어요 그 다음 A, E, D로 가야지 공통각, E감, 직각, 공통각, E감, 직각 닮았죠? 무슨 닮음? A, A 닮음이죠? 닮음이 찾아 봅시다 A부터 D까지 길이 줬어 안 줬어? 줬지? 8 그지? 그 다음 뭘 줬어? A부터 C까지 길이 줬어 안 줬어? 좋죠? 16이죠 몇 대면? 2대 1 나오는 거죠 맞아? 안 맞아? B부터 C까지 길이 구하라 그랬지? B부터 C까지 길이라는 거야 얘랑 대응변이지? 2대 1은? B, C 대? 몇이야? 6이죠? 맞냐? 안 맞냐? 네 몇이야? 몇이? 몇 cm야? 12cm 한 줄 쓰고 구해? 꼭 써야 돼? 네 꼭 쓰라 그랬다 네 잠들어 이따가 선 여름 얘기 바사 많이